아! 아! 옆에다! 옆에다! 어! 진영아 진영아 진영아! 아! 선생님 말이에요? 예! 내가 넣어주려고 선물 가져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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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내가 내가 목욕하라고 던 pep 야간에 가라! 아! 미안하다! 야! 그런데 여긴 형! 너 이거 뭐냐 이거 이거? 어? 주우니까 코물이 발끝까지 흘렀다! 아! 야! 왜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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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심 받고 싶었어 뭐야! 진영아 빨리! 초등학교 1학년생이 말이야 겨드랑이 털 날거 말이야! 자 빨리 옷 입어요 근데 말이에요 선생님이 너희들을 주려고 선물 하나 준비해 왔어요 선물 선물하자 자 아이스크림을 가져왔어요 아이스크림 나아가고 좋아 신발 다시 샀어 아이스크림을 사왔어요 아이스크림 나아가고 좋아 절로가 내꺼야 내꺼야 내꺼 내꺼야 야 신발라면은 다 네꺼나 당연하지 야 이거 뭐야 선생님 내꺼야 선생님 나 옆에리랑 같이 공부 못하겠어요 원래요 이 강아지요 너 왜 도망가 이 강아지도 내꺼데 자꾸 쥐꺼라고 우겨요 정말이야 됐어 이건 원래 진짜 내꺼야 내꺼라니까 너 왜 그래 진짜 내꺼야 내꺼야 형 이제 그만해 너희들 자꾸 이럴거면 솔로몬의 지혜처럼 강아지를 반으로 나눠서 가져요 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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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내꺼야 머리 내꺼야 머리 내꺼 내꺼야 이 녀석들 말이야 살아있는 강아지를 그렇게 잘라 그러면 되겠어 선생님 너무 멋있어 선생님 내꺼야 선생님 내꺼 선생님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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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꺼야 잘라 잘라 머리 내꺼 머리 내꺼 머리 잘라 머리 잘라 빨리 앉아 선생님 화내서 화내시지 마시고요 너무 미안해요 협현아 너도 미안해 그래서 내가 재밌는 거 해줄게 전기 오르는 거야 그런 말이야? 네 네 나이만큼 해봐 일곱 여덟 아홉 전기 오르는 거야 전기 오르는 거야 전기 오르는 거야 전기 오르는 거야 너무 신기해 너무 신기해 나도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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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러나 전전지도 없는데 그래도 선생님 아픈가 봐 선생님 괜찮아요 선생님 선생님 반신받고 싶었어 대단해요 빨리 앉아 자 이제 공부할 거야 아유 막 그냥 밑에다 장난이 아니네 교실 난장판이에요 그래 오늘은 말이에요 국어 공부할 거야 국어 오늘이 1월 18일이니까 8번 읽어봐 8번이요 아 깜빡했다 자 그러면은 18번 읽어봐요 우와 그걸 지금 개그라고 하나 자 농담이야 1번 읽어봐 1번 읽어봐 철수와 영희가 사이좋게 놉니다 어 바둑이도 멍멍 짖습니다 아니 아니 형 그가 말이야 그늘 다 깨우치고 이게 웬일이야 자 그럼 형필아 너 영어책도 한번 영어책 읽어봐 신기하다 이거 철수와 영희가 사이좋게 놉니다 어 바둑이도 멍멍 짖습니다 신문 읽어봐 신문 신문 철수와 영희가 사이좋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몰라 왜요 안해요 너희들 그러지 말고 국어 공부는 나중에 하고 우리가 순발력을 기르는 퀴즈를 준비했어요 텔레비전에서도 하는 거 있거든 일렬로 짝 써봐 선생님이 질문하면 같이 맞추면 되는 거야 자 질문 잘 들어 이 자로 끝나는 연예인 이름 되기 송은희 혜은희 송대관이 야필아 너 제대로 안 할래 내려와 내려와 다리 바꿔 제대로 하지 제대로 안 와갖고 자 문제 잘 들어 아짜로 끝나는 연예인 이름 되기 나훈아 태진아 혁필아 우와 천재 천재 정교 1등 이 녀석들 말이야 선생님 장난치고 선생님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요 눈에 뭐가 들어가신 것 같아요 제가 불어드릴게요 어 선생님 왜 이렇게 맨날 힘드시게 선생님 부르지 말고 게임해요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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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쇠쇠쇠쇠 부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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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심폐 송생수를 해야 돼 심폐 송생수 아 아 아 아 야 이제 이 때 왜 이렇게 세워 재미있다 이렇게 세워 이렇게 세워 이렇게 세워 으 nut 나 어떻게 나 어떻게 나 어떻게 선생님 아주 나가 놀아 하 선생님 정말 죄송해요 잘 못됐어요 지금 미국에서 럭비가 되게 유행이래. 럭비 럭비! 이럴 땐 럭비가 최고야. 럭비! 럭비! 럭비였잖아 럭비! 니가 공부해봤고. 내가 선생님 뒤에서. 선생님 코토백 갈게. 자! 준비! 하나! 둘! 셋! 대전이에요!